여기서 만든 자이르토를 안심하고 드셔보실 수 있는 게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안심하실 수 있어요. 세계 1위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세계 1위의 듀폰새의 정품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얀 결정체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마치 생긴 모양은 설탕으로 오인받을 수 있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번 강조합니다. 이건 설탕 절대 아니에요. 설탕과 설탕 아닌 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달고나 되게 좋아했었는데 설탕은 불에 녹으면 갈색으로 노랗게 변합니다. 하지만 자이르토를 이렇게 하얗게 그냥 그대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녹여가지고 캔디, 사탕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0% 자이르톨이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제가 증거로 보여드렸고요. 맛도 정말 좋아요. 분명히 어젯밤에 양치를 하고 잤는데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내 입에서 입냄새가 심할까 혹은 양치를 하고 난 뒤에 거품을 뱉었는데 그 거품 사이에서 약간 선온빛의 피감보다 나온다 그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양치하고 난 뒤에 혹은 뭐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한 포로 뜯어요. 그리고 휴대용으로 해서 오물오물 거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이르톨 하면 맛이 너무 싸거나 강하지 않을까? 아니요. 진짜 내가 설탕을 섭취하는 듯한 당분 섭취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뱉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원리로 해서 이렇게 입속의 유해균이나 아니면 균 자체를 잡아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애들은 몰라요. 저희 딸내미 10살인데요. 너 양치 잘하면 엄마가 맛있는 거 준다 하고 처음에 줬어요. 그랬더니 와 맛있다. 이름도 잘 몰라요. 그냥 엄마 그 파란 봉투 주세요 이러면 제가 딱 주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세균이 지금 유해균이죠. 유해균이 자일리토를 당으로 착각합니다. 와 맛있는 먹이다 하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유해균이 이제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뱉습니다. 결국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입속 세균은 굶어 죽는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유해균을 속이면서 우리 입속 환경, 구강 건강의 환경을 싹 변화시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양치를 바로바로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물이라는 게 치아를 부식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산을 만들어서 안 좋게 한대요. 특히 입속에 유해균이 음식물이 들어가고 30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2, 30마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엎친 듯 덮친 격으로 말을 막 해서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양치 꼬박꼬박 자라시고 그다음에 자일리토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바로 핀란드에서 있는데요. 정말 이거 보면 반드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